안녕하세요. 해그린 tv 입니다. 이 아이는 지금 꽃 화형으로 볼 때는 스프링 센세이션으로 보여요.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나오고요. 그러니까 이 아이를 3년 전 4년 전인가 렐리아라고 해서 제가 6만원인가를 주고 구매를 했었어요. 그런데 꽃을 3년 만에 피웠는데 스프링 센세이션을 닮아서 어떻게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. 그래서 거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본 꽃 중에는 여러분 스프링 센세이션 같지 않나요? 그래서 근데 이제 볼보들이 쪼르르르르 이렇게 작아요. 그래서 이게 세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꽃 핀 거는 조금 큰데 그래도 이렇게 쪼르르르르 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스프링 센세이션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교배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고 델리아다. 이름은 뭐냐 그랬을 때 꽃이 피어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걸 6만원에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꽃은 아름답습니다. 네. 그죠?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